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오케스트라 가상악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피트파이어 오디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가상악기인데요. 그 뒤에 디스커버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지난달에 출시가 됐는데 가격 정책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무료로도 받을 수 있고 당장 필요한 사람은 유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가격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트파이어 오디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벌써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라 소개를 이렇게 바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프로덕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또 써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디스커버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 기존에 그럼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코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항목이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아까 전에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49달러인데 그 밑에는 거의 10배고 그 다음은 거의 20배가 높은 가격이죠. 밑에를 조금만 더 내리시면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어나 프로페셔널은 기능적으로나 사실은 지금 이 디스커버보다 월등히 좀 더 뛰어나고 또 굉장히 고용량이고 또 고퀄리티겠죠. 하지만 디스커버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용량을 보시면 200메가밖에 안 돼요. 200메가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라고 되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 어떤 게 생각나냐면 에디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케스트라이라고 하는 가상악기가 있었는데 PC 쪽에서 굉장히 뭐 어떤 오케스트라 어떤 스케치나 아니면 뭔가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거나 오케스트라 악기 쓸 때 아주 그 그냥 심플하고 가벼운데 굉장히 많이들 썼던 그런 가상악기거든요. 그런데 개발도 중단되고 더 이상 지원도 안 되고 특히 맥 쪽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유해 저렴하고 용량 적고 심플한 그런 오케스트라 가상악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디스커버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밑에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디스커버 이 항목을 보시면 49달러 그 다음에 또는 무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는 이거 출시되자마자 바로 받긴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처음에 궁금했어요. 왜 무료지 이거는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카트에 넣어가지고 유료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프리라는 게 있길래 한번 눌러봤더니 뭔가 이런 항목이 나와요. 지금은 제가 로그인을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지만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요. 일종의 설문조사 또는 앙케이트 같은 걸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로 주니까 이 정도는 채워 넣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쓰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질문들도 많아요. 음악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앞으로의 뭔가 계획은 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었던 건 너의 앞으로 음악적 궁극적인 어떤 목표나 꿈은 뭐냐 뭐 약간 맨 마지막쯤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이런 어떤 가상악기 만든 회사에서 그런 걸 또 물어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너의 그 스피파이 오디오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좀 생소한 영어 단어나 문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흔히들 쓰는 영어나 어떤 음악 용어들 뿐만 아니라 조금 생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번역기나 영어 사전 같은 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돌려보시면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14일 후에 메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쓴 메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다길래 정말 오나?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조금 지나 보니까 좀 기다려 보니까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안내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잘 확인하시고요. 당장 급하다. 빨리 써야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49달러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49파운드, 49유로, 49달러 똑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달러가 제일 환율적으로 이득이죠? 당연히 달러로 구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무료로 준다니까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마음이 아깝죠? 그러면은 여기 질문 잘 넣으시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정확히 14일인지는 저도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다려 보시고 이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무료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받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 랩스 무료 가상학기로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고 아주 쓰임새가 괜찮아서 소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랩스를 받았다면 이미 여기 회사에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되어 있을 거고 뭐 하실 텐데 어쨌든 그 랩스 받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사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스피파이어 오디오라고 하는 어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랩스를 이미 쓰신 분들은 이미 랩스 항목의 음원들 원하는 음원들이 잔뜩 다운로드 받아져 있겠죠. 전부 무료입니다. 랩스는. 무료치고 진짜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런데 마이 프로덕트 쪽을 보시면 이미 이제 여기도 로그인이 되어 있겠죠. 회원가입했던 그 아이디로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항목에 딱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인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계정 안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이제 내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스토를 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운로드하고 순식간에 설치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200메가밖에 안 된다고 처음 저는 그거부터 놀랐어요. 오케스트라 가상한키인데 요즘 2020년도에 200메가라고 이거 완전 그냥 그러면 뭐 그냥 거져주는 거니까 좀 퀄리티가 그런 건가 그랬는데 200메가 치고는 굉장히 소리가 괜찮고 쓰임새가 좀 어떤 그냥 밑그림 그리거나 좀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아주 자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가상학기 화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가상학기나 플러그인 이펙터들은 4K 시대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큰 모니터에 좋은 해상도를 쓰면은 글씨 굉장히 조그매지고 화면 작아지고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엔 조금씩 달려서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달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 너무 땡큐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모니터 조금만 멀어지고 해상도 올라가면 너무 촘촘하게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한눈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악기들이 바로바로 설명이 돼요.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제공하는 어떤 악기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들 그래서 음원을 여기서 바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굳이 여기서 고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그냥 악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악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주법들도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 있고 어떤 미디 cc 데이터들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악기들이 낼 수 있는 그 악기의 음역대 바로 표현해주고 있어서 어떤 악기에 대한 음역대 이해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악기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떤 그런 가이드가 되어서 좀 유용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음원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들어보는 거는 영상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무료로 배포하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받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뭐 하루빨리 다운로드 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질문 넣을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또 다 영어 질문이고 영어로 대답해야 되고 주관식도 간간히 있어요. 주관식이 있다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채워 넣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원 소리 들어보는 거는 다음 영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커뮤직이었습니다.